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임영씨를 좋아하게 되면서 사는 게 행복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곳곳에 임영씨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멀리 미국에서 스텔라님께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늘 아주 소중한 선물이 저에게 배달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간단히 저녁을 먹고 컴퓨터를 틀어서 제가 보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 방송 저방송 이렇게 서치를 하시다가 보니까 영화편에 서치를 하다가 흥분이 되어서 잠깐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혼자 소리쳤어요 하셨습니다 바로 임영씨 영화가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손이 떨려서 클릭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하셨어요 맞나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보니까 맞다는 겁니다 스텔라님께서 지금 뉴저지 동부 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LA에서 개봉한 영화를 볼 방법이 없으셔서 굉장히 속이 상하셨대요 LA에 보러 갈 수도 없고 애만 태우고 있었는데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더니 이렇게 나에게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 밤에 선물로 와주었네요 어느 날 미국에서 영화해요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영화관은 아니지만 또 컴퓨터 화면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서 이 시간에 소식을 전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임영웅씨의 영화인 I'm Hero The Final이 이제 마지막 상영을 앞두고 있죠 5월 2일까지 상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댓글에 보니까 앵커리독TV 채널에서 마지막에 영화 상영하는 날까지 외롭지 않게 우리 팬분들께서 많이 가셔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도 좀 시간을 내서 가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이들로 짬을 낼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I'm Hero The Final을 한 번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 더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화 상영이 끝나기 전에 한 번 가셔서 호저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 계신 팬분들께서는 아 이렇게 참 애태우면서 영화를 보고 계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NS를 중심으로 해서 임영웅씨가 예능에 출연한다 프로그램에 등장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LA 콘서트와 관련된 영상물인 걸로 알려져 있었고 오브작으로 편성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광고단 끝까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KBS 측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방송이 편성이 됐는지 그런 방송 촬영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설왕설레 얘기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해피라떼님께서 이런 에피소드를 전해주셨어요 방송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 상황이기는 한데 돌비극장에서 LA 콘서트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해피라떼님께서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돌비극장에서 임영웅씨 스태프분들이 영상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사비나님하고 얘기할 때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임영웅씨 측 스태프들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에 찍히는 분들은 방송 나가도 된다고 허락한 걸로 알겠으니 상관없는 분들만 오시라 해서 촬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후 위치도 정해주고 몇 번씩 반복해서 연습도 시키면서 촬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함께 촬영을 하신 해피라떼님을 포함해서 팀원들이 방송에 나오나요? 언제쯤 나오나요? 했더니 5월쯤이라고 했답니다 그 스텝이 사람들이 막 열광하니까 비밀이에요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러다가 안 되겠던지 다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라면서 웃으면서 얼버무렸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계획이라는 게 사실 그 당시에는 뭘 위해서 촬영을 했는지는 전 알 수 없지만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신중해야겠지만 그래서 해피라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니까 이명우 씨 측에서 뭔가 촬영은 했고 그 당시에는 5월쯤 방영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운을 남겼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최근에 예능 출연 소식이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럼 나 뭘 좀 기대해도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LA 콘서트와 관련된 뭔가 영상물이 준비를 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죠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이명우 씨 유튜브에 나올지 아니면 방송에 편성이 돼서 프로그램으로 완성이 될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일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LA 콘서트와 관련된 무언가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기대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해피라떼 님께서 이런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이 소식과 관련돼서 아 저도 아는 게 있어요 겪은 게 있어요 하시면 저희 카카오톡에 앵커리의 똑티비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친구로 소식을 전해주셔도 되고요 저희 메일 주소로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제보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앵커리 똑티비와 갤러리 카페인 히어로이너스가 오픈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팬분들을 만나다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걸 사다 주시면서 먹고 하면서 오픈 스튜디오 운영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 오셔서 방청객? 어쨌든 함께 실시간 라이브를 보시면서 환호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도 계셔서 제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재밌는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푸른 자전거 할머님이 오셨어요 근데 푸른 자전거 할머님께서 손녀를 키우고 계시는데 이 손녀가 할머니가 임영웅 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이 그림은요 안녕하세요 임영웅 하트 그러니까 마치 할머님이 임영웅 씨한테 편지를 쓴 것처럼 자기가 쓴 거예요 손녀가 저는 임영웅이 정말 좋아요 전 꿈에서도 임영웅을 생각하며 잠든다고요 제발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그림 얘기처럼 이렇게 할머니를 대신해서 연설을 써준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셨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한 장의 그림은 아이엠 히어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다는데 영어로 잘 쓰네요 아이엠 히어로 임영웅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가수 이렇게 하면서 그림 그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2022년의 행복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수영장 유스플 간 거 쓰고요 캠핑장에서 불멍한 것도 쓰고요 그리고 임영웅 콘서트라고 써 있습니다 보니까 엄마가 학교에 있어서 피자 먹기 본인이 했던 즐거운 일 중에 임영웅 콘서트가 있습니다 2022년 작년의 행복 중에 하나죠 할머니 사랑해요 뿌잉뿌잉이라고 쓰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현진올림하고 임영웅 씨 그림을 그린 것도 하나 있고요 그 아래는 선녀와 임영웅이라고 하면서 작품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일기를 이게 임영웅 씨 작년 생일날 쓴 거예요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6월 16일 목요일 그날 구름이 좀 꼈군요 잠자는 시각 9시 30분 일어난 시각 8시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할머니는 임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라이브 아니고 나이브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임영웅 생일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쓴 거 보고 한참 모여서 재미있게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영신님께서 이 사연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손녀가 임영웅 씨한테 할머니가 쓴 것처럼 편지를 썼으니까 이거를 보내면 임영웅 씨한테 답장이 올 거라면서 꼭 보내라고 하면서 자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서 대피를 손녀가 해준 게 됩니다 아주 귀여운 그림을 보면서 할머니가 임영웅 씨를 좋아한다는 걸 손녀가 알고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보면서 손녀도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에 전해드릴 거는 김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메일을 한 번 더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5만 명 구독자가 돌파했다는 걸 축하해 주셨고 이분이 웅이 너를 만나고 라는 수피를 지난번에 보내주셨던 초록잎 작가분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글을 보내주시면서 뒤에 작가 노트를 따로 써서 보내주셨었나 봐요 저는 그걸 못 봤는데 그러면서 그 작가 노트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영웅 씨의 팬분들이 술래길 임영웅 씨 술래길 포천을 다녀오셨다고 하고요 축구장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초부터 계획하신 거라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영웅 씨의 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간증 내용이나 저희가 간증 라이브라고 했는데 수피를 모아서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작은 문집을 내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앵커리님이 소개해 드린 글을 모아서 책을 내서 임영웅 씨께 드리고 남겨놓으면 좋은 자료가 될 테니까 1집 2집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긴 해요 임영웅 씨에 대한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만들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씨에 대한 시도 가끔 쓰시는데 읽어보면 그때 임영웅 씨 모습이 그립곤 하다고 합니다 손주보다 더 애틋함을 느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를 만나는 곳은 판독이 불가한 하늘정원이라고 합니다 서울 올라오시면 앵커리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지난번에 보내주셨던 수필드의 작가 노트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진솔한 글이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영웅 씨를 알기 전까지 어떤 가수에게도 입덕해 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보금송을 주로 듣고 그리고 미스 때는 합창이나 패치김 윤복희 씨의 노래를 들어서 콘서트에 가본 게 전부신데 이 초록립 작가님께서 플로리스트 작가로 50년 시워 수필 작가로 20년 동안 활동하셨고 여든이 다 돼서 임영웅 씨에 관련된 글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십니다 영웅님이라고 하면 글쓰기가 어려워 그냥 웅이라고 했습니다 하시면서 글 속에는 이제 웅이 너를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께서 직접 임영웅 씨 노래를 나와서 불러보라고 하면 못 부르신대요 음치라서 그냥 따라 부르는 게 전부지만 임영웅 씨가 부르는 노래를 종일 듣고 계신다고 하네요 저도 음치에다 박 치워가지고 따라 부르는 거는 그것도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임영웅 씨가 좋아져서 임영웅 씨가 하는 노래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보게 되었고 자식들이 알게 돼서 vip 티켓을 사줘서 콘서트장에 두 번 가시고 굿즈도 사셨다고 하네요 또 임영웅 씨가 등장하는 잡지책도 자식들이 다 사주셨다고 합니다 영화는 다섯 번이나 각각 다른 사람과 보았습니다 영화 감상은 이미 내 생각을 이영경 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영웅 시대 정회원이 되어서 임영웅 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영웅 시대 별빛 모임에 나가보니 초록립 작가님보다 임영웅 씨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았습니다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팬 중에는 직장이나 주요 환경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노래를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내가 쓴 글은 내 맘이지만 영웅 시대 사람들도 내 맘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8일 상암 경기장에서 FC서울팀과 대구팀의 경기에서 임영웅 씨가 시축하는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은 임영웅 씨를 더 보고 싶어 한답니다 하시면서 웅지술래 여행을 떠나게 되셨는데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버스를 예약해서 포천 그리고 대장근파크를 경유해서 올 것 같아요 다행히도 나와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서 좋습니다 저처럼 고령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쓴 글이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면서 보냅니다 임영웅 씨가 장가를 가고 아기를 낳고 더 행복해진 모습을 볼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실명도 적어서 보내주셨고요 이분의 작품집이 있으세요 시화집 초록잎 그리고 빛의 파도를 즐기는 꽃들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수필집까지 설명을 해주셨네요 아호는 시연이시고 실명도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7살 손녀가 본 할머니의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멀리 외국에서도 응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또 수필을 쓰면서 임영웅 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는 게 행복하더라 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앵커리독TV와 히어로이너스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 나누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이동에 있는 갤러리 카페 히어로이너스에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예약 없이 오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이렇게 서로 임영웅 씨 좋아하는 마음을 나누고요 사진도 찍으시고 또 맛있는 차와 음료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하기도 하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